그러지마, 웬일이냐? 이딴 왔으니 앉아라. 네, 어머니. 이거 드세요, 어머니. 부담스럽게... 이런 건 뭐하러? 어머니께 감사해서요. 솔직히 태평이가 저희 아버지 간병하는 거 말리실 줄 알았거든요. 니가 내 말문 딱 막아놓고서 뭘 그래. 죄송해요, 어머니. 그럴 것까진 없고. 어제도 말했지만 태평이가 어린애도 아니고 지 좋아한다는데 내가 어쩔 거야. 그리고 솔직히 넌 별로였어도 너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어, 나도. 세상 법 없이도 사실 양반이잖니, 너희 아버지.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, 어머니. 근데... 너 어제 그 말 진심이니? 태평이가 네 아버지한테 한 만큼 우리한테도 할 거야, 정말? 그럼요, 어머니. 혹시나 어머니 몸 져 누우시면 제가 어머니 병간호 해드릴게요. 꼼직한 소리 하지도 마라. 너한테 병간호 받자고 몸 져 누우랴? 아뇨, 어머니도 참... 앞서 Helsinki 고마워요. 넌... 아뇨, 넌...